짠. 안녕하십니다. 음, 어서와. 어서와. 네, 여보세요. 안녕하세요. 네모 은행입니다. 고객님 다름이 아니라 저희 은행에서 좋은 대출 이벤트를 진행하고 있는데요. 아, 예. 그 이벤트 대상자로 선정되셔서요. 제가 지금 문자로 링클릭 보내드릴 건데 클릭하셔서 정보 입력하시면 빠르게 대출 도와드릴게요. 어, 잠시만요. 나중에 다시 연락드릴게요. 고객님. 아빠, 그 전화 받으시면 안 돼요. 왜? 아빠, 은행은 대출을 권유하는 곳이 아니에요. 특히 링크 보내준다면서 정보를 입력하라고 하는 건 되게 위험한데 클릭하는 곳만으로도 핸드폰 해킹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요. 음, 그렇구나. 진짜 깜빡 속을 뻔했네. 우리 딸이 똑똑하네. 으. 너가itchen 소정이 다 울지 않냐. Parker geht genreerte. 그는 근데 smelling beste 착 Dear 생네. о! 감사합니다.